이봐 안태호 씨 지금 나랑 말장난하니? 어쨌든 나랑 헤어지고 얘랑 잘해보겠다는 건데 그게 니들 맘대로 될 것 같아? 너 따라와 잘한 따라오라고! 그만 못둬! 태호야 아버지 오늘 여기서 나랑 태호 씨 약혼식 할 거였어 근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지금까지 태호 씨랑 아무 사이를 아니라고 변명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된 거였다고 팀장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호 씨하고 난 다른 연인들하고는 달라 그 사람 나하고 가족 같은 사람이었다고 어쩔 수 없이 살면서도 끝까지 지켜줘야 하는 게 가족이잖아 나 그 사람 끝까지 지켜줘야 돼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범 부탁할게 태호 씨 옆에서 떠나줘 팀장님 태호 씨 눈앞에서 사라져줘 내가 진심으로 빌게 너만 없어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 없다고 이러지 마세요 KBS KBS 한글자막 by 한효정